Q. 스케시아 Difficult 저희는 지금 스키리 일본 방송 스키리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스킬에서 제가 코코코로 데뷔했었는데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우, 잘한다. 아, 디노! 아, 디노! 아, 디노. 아, 디노. 아, 디노.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다. 영어가 여기가 천분해졌어. 야, 그래서 할 거 하나 본 거 봐. 이쁘다, 디노. 아우, 승관! 마지막 엔딩 과연. 네, 이번 달리 노래 노래는 굉장히 이 나오는 시즌, 봄의 시즌에 맞게 세븐틴 표 되게 편안한 감성의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 뜻도 굉장히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고 너가 있게 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Darling You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캐럿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봄에 나오는 만큼 되게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서 조금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요 근래에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노래지 않나. 들려드리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다는 말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의 귀에 고려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멤버들끼리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음악은 어떤 춤을 춰야 될까? 참 연구를 정말 많이 했었죠. 멤버들끼리 동선도 엄청 어려워요.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카메라가 그래서 위에 구도나 이런 데 부감으로 딸 때 굉장히 동선이 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 또 뭐하고 있어요? 약간 세트랑 이 좀 캐주얼한 꿈인 듯 안 꿈인 듯 차기 아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일단 시작했다. 기억해. 달링이라고 부르면서 가자! 파이팅! 나 여기서 부르기 버넌스 처음에 나오는 게 포인트잖아. 맞아요. 제가 포인트야. 따뜻하고 그리고 또 간질간질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더 서정적이고 더 달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이제 민규 형 벌쓸 때 한 번 제가 조종하는 민규 형이 저를 이렇게 조종하는 느낌으로 약간 가사에 데킬라가 나오는데 잔을 연상시키는 그런 안무를 좀 제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브릿지 같은 부분은 민규 형이랑 같이 오버랩 되는 파트여서 서로 이제 어깨부터 시작되는 그런 안무를 신선한 조합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디노가 이렇게 손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제가 이제 데킬라를 잘 마시는 건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데킬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그 나름 많이 했고요. 그 사소한 디테일이 잘 보일 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들으시면서 안무 속에 있는 사소한 디테일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인 워먼 컬링. 119에 전화하라고요. 비급해요 지금.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이 다일링 캐럿. 저 노래하면서 즐기고 엄마도 즐기고 활동과 같아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저도 디에잇이 이번에 노래를 진짜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보는데 너무 가슴이 막 설렜어요. 아 맞아요. 아직 쌀쌀해. 또 우승이 나와요. 그리고 파이팅! 더 배우고 싶은데 막상에 좋게 면접이 있었음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